광진구의 알짜배기 정보 프로그램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광진구의 알짜배기 정보 프로그램 굿라이트 아 더워 목마르다 아니 저건 광진구의 오아시스? 광진구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광진 생수철을 운영합니다 광진 생수터는 긴고랑계곡과 광진숲나루공원 중랑천 뚝방길 3곳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600병의 시원한 생수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인 1병씩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에 수분 보충은 필수인 거 아시죠? 광진 생수터 이용하고 시원하고 건강한 일상 보내세요 비상! 비상!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민 여러분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지하 대피시설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미리 알고 있어야 더욱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겠죠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민방위, 민방위 대피시설로 들어가면 우리구 대피시설 위치와 수용 인원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동주민센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가까운 대피소를 미리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에 피해를 입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시죠 광진구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피해 사실 조사, 피해자 결정 안내 등을 진행하고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긴급복지지원서비스를 연계해 드리는데요 안타까운 피해를 본 구민 여러분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광진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알짜배기 정보를 찾아 구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굿라이프 무더운 여름, 구민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